XSFM입니다. I, D, W, K 한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낙전을 주워먹고 삽니다. 누군가가 뭘 생각해내면 그걸 퍼뜨리고 어떤 소문이 나면 그걸 퍼뜨리고 관공서에 들러가지고 사건이나 홍보자료를 주워다가 그걸 퍼뜨리는 일하죠. 그래서 밥먹는 모습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직업군인 게 미디어 노동의 본성이긴 한데 그래도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 이야기 논평으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특유의 선정성을 주워먹는 모습은 평소 평균보다 좀 더 너절해 보였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던 15대 국회 때 이회창 체제 야당 한나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15대 때가 00년대 초반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길을 걷다보면 그때쯤부터 아파트의 이름이 점점 알파벳 단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제값 올라간다고 이후에 지어진 브랜드로 바꾸고 그랬죠. 보통 단독 대저택 같은 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브라운스톤은. 네. 뜯어보면 아파트에 어울리는 말들이 없어요. 그냥 갈색 돌이 아니고요. 그럼 갈색 돌은 뭐라고 불러요? 브라운 컬러드 스톤. 모르겠다. 그때쯤부터 아파트 광고도 화려해졌어요. 요즘 우리가 보는 한국인의 거의 모든 컴플렉스를 30초 동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파트 광고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널리고 널린 아파트가 있고 인생 살만하다 싶은 사람은 여기에 자기 돈을 묻고 절세할 국리를 100에 99명이 하는 나라 여기에서 평생 일을 잘했다고 뽑혀 올라온 전문가들이 고결한 아니면 상스럽지 않은 사람이길 기대하는 건 저는 방 청소 안 하고 양말이 더럽다고 화내는 것보다 조금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비관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관심도 없는 언론이 말하는 타인에 대한 비방성 논의가 우리 삶의 그 관료들의 업무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좀 생깁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의 일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청년의 의문서하고 인사청문회만 있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맨 윗줄 한 줌 바깥의 얘기를 찾아서 오늘도 돌아다니겠습니다. 생각해볼까 그러네요. 저를 국토보장관 후보자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가요. 저는 뜯길 게 없네요. 뒤집으면 뭔가 나오겠지만 업무 관련해서 땅값비리라든가 집값비리라든가 다운계약서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무능하니까요. 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은 온 지 오래됐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오랫동안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정서적으로 일반 대중과 공유되는 정서가 적을 거예요. 적어도 자산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요. 싱가포르 온 아시아에 잘못 퍼뜨려놓은 잘못된 아젠다인데 현대에 자꾸 청백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죠. 자꾸 그 인식을 아시아의 주변 나라들에 너무 많이 퍼뜨렸고 그걸 주워먹은 시민들이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진작부터 다루었어야 했는데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는 또 이상한 헛소리하는 사람들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주니까 마음 편하고 좋고 여당이 돼보니까 또 불리한 지점이 나오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제도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한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나야 무슨 손해를 봐도 되지만 이건 좀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던 말이 그냥 메아리로 퍼져서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AI가 선정한 기사들 중에서 맨 위에 한 청년의 의문사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 나오게 된 것 저는 크게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포털이 이번에 뭔가를 새로 깨달은 계기가 됐달까요? 사회면에 나오는 아직 범인도 안 밝혀진 의문사 같은 것 내보내니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어떤 시사 이슈보다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머니와 딸의 친자 확인 관련된 이상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세상 돌아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5천만 분의 1의 이야기 1억 분의 1의 백신 부작용 이야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전체적으로 황색지로 변화하는 것이 포털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포털이 결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깨달은 한 몇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문사 이야기 풀려봐야 사회의 공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 들이 많이 포털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언론사와 커뮤니티의 베스트 게시판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요즘엔 또 하나 재미있는 빈 부분이 있어요. 지면에 기사를 올리는 엘리트 기자들 정규직들 언론고시 봐서 들어간 친구들 이 양반들은 이 감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들여 쓴 기사는 보통 포털 맨 위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지면에 나오죠. 지면에 있는 기사들을 딱히 신문 지면으로 봤을 때 늘 포털 뉴스를 보다가 지면을 펼쳐보면 생경합니다. 생각보다 멀쩡한 저널리즘이 거의 모든 언론사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끔 선거 때 악을 막 쓰는 보수 언론사들 몇을 빼고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를 자극하는 이상한 표제와 이상한 기사들은 주로 비정규직 기자들 저연봉의 기자들이 양산을 해내죠. 그래서 더더욱이 잘 배운 언론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아주 밀접한 이야기 밀접해질 이야기 백신 맞은 얘기를 미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성주냐? 아니죠. 백신 맞은 얘기를 해도 재밌는 사람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았지 뭐. 아팠어. 우리 나이 또래의 한국인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백신 맞은 사람 참 드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맞은 양반을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그것을 하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 나오란다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룩꾸루. 아무래도 사람들이 본래의 의미로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꾸룩꾸루. 어떤 분은 메일로 뚜루뚜루라고 메일을 보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히는 꿀꿀입니다. 꿀꿀. 네. 꿀우잼에서 나온 거니까요. 네. 꿀우꾸루. 마카롱에 이어서 드디어 신상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상이 나왔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네. 이걸 출시하기 위해서 사명을 바꾼 거예요. 에그타르트입니다. 계란의 휜자로는 원래는 수도복이나 수녀복에 풀을 입히는데 사용을 했대요. 그랬대요. 네. 지금은 이제 단백질 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럼 노른자가 남죠. 네. 그 노른자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레시피가 에그타르트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 음식이었대요. 네.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페스츄리 같은 겹겹의 결을 가진 파이지 안에 표면을 약간 태운 듯한 필링을 구워낸 형식입니다. 그래서 갈색이 보이면 맛있겠다고 딱 생각하죠.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타르트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이 굽기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네. 전체적으로 물렁하느냐. 그렇죠. 겉은 바삭하느냐. 네. 필링은 노른자와 생크림 그리고 천연 바닐라만 사용한 커스터드 크림, 버터는 유기농 버터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게 그 페스츄리 같은 겹겹의 파이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행자들이 모두 먹어봤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차갑게도 먹어보고 데워서도 먹어보고 공통적인 평은 개맛이다. 였습니다. 좋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미리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한 후에 후라이팬에 살짝 데워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자동 해동시켜서 먹어도 맛있고요. 살짝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도 색배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나 에그프라이어를 사용한다면 더 맛있는데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를 노른자로 만들었으니까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더 맛있는데요. 꾸루꾸루 사장님의 말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맛이 없다. 아 그래요? 네. 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러 요즘 힙하다는 동네에 갔어요. 네. 요즘 힙하다는 동네에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 비좁고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치사량의 힙스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유 상자에 앉아있죠? 맞아요. 우유 상자와 공사장에서 전선 감겨있는 나무 테이블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이렇게 띄엄띄엄 인더스트리얼 내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어색해서 몸둘 말 몰랐어요. 그런 동네에 살면 방금 만든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그냥 근처에 가게 가면 되겠죠. 그게 아닌 거의 모든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온유 마카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근처에 자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사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에그타르트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온유 마카롱 퀄리티를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 지금 사실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에그타르트가 있어요. 늘. 네.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지금 뭐 지난달부터 5월 내내 현재까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유는 미국 때리기가 한창입니다. 이걸 통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위성이 워낙에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때리기 참 좋은 때입니다. EU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왜 때리나요? 백신 좀 풀라 이거죠. 안 푼다고? 이게 지난번에만 해도 한 3, 4월까지만 해도 지식재산권 풀어라. 네. 특허권 풀어라. 뉴스 업데이트가 잘 안 된 입장에서 보면 개발되자마자 특허를 풀겠다. 처음에 그런 얘기하던 나라들도 있었는데 싹 다 걷어들였죠. 그냥 입 닫아버렸죠. 그런데 지금 욕먹는 건 5월이 돼서 EU가 욕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식재산권은 둘째 치더라도 너네들 남아도는 물량이라도 누굴 좀 줘라. 라는 거죠.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인류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모든 아프리카 대륙에서 백신 접종이 된 케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5월 중순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지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못마땅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대로 코가 석자인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이 사람들 죽으라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매일같이.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나는 무서워서 백신을 못 맞겠다고 하는 집안 어른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안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그게 연령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가 없더라고요. 백신보다 훨씬 더 확률상 위험한 바깥에 길을 나서서 차도를 건너신다거나 담배를 피우신다거나 등산을 하신다거나 비 오는 날 바깥에 벼락 맞을 걱정도 없이 나가신다거나 이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백신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신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비난받을 문제 아닌가요? 나성인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성인의 생활의 타임라인은 어렴풋이 주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도 하고. 2차 자가격리도 하고. 저희 스튜디오가 좀 특별하긴 하네요. 왜요? 벌써 백신 접종자가 두 명이나 왔다 가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율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조성준 소장님 나온 화를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내가 백신 접종 1번이 아니라니. 당연히 내가 XSFM에 백신 접종 1번일 줄 알았는데. 소장이 압삽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아니.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난 또 캐릭터 하나를 뺏기는구나.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PD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네. 백신을 맞은 썰.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자가격리 시리즈 2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가격리. 자가격리 한 번에 본 썰은 이제 저희들 방송 나간 다음에 어떤 방송에서 또 나오고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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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에 본 소리는 나오기 힘들어요. 아. 제가 참. 사실 근데 이거를 하면은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백신 맞이한데 왜 자가격리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저에게 자가격리를 권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맞은 이야기와 자가격리 두 번째 한 얘기를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왜 백신을 맞았나.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왜라는 건 사실 질문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예방주사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시기에 맞아야만 했는가. 하지만 나성인은 왜가 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벌써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네. 그때는 이제 그 아직도 트럼프 씨가. 아. 그러네요. 네.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트럼프 씨. 그렇죠. 희사시. 희사시. 우리. 트럼프 씨.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네. 백신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 곧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때 막 미국의 확진자가 막 몇만 명씩 나오던 때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과정에서 좀 죽거나 확진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약을 빨리 만들게. 그냥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에서나 어색한 얘기지. 많은 국가들의 정상이 그런 메시지를 사실상 흘렸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부터 죽는 사람들 죽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1년 동안 살아남으면 준비할게.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저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백신 불안에서 맞을 수 있겠나. 어차피 내가 혼자 백신을 맞아도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좀 기다렸다 맞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확장하면 특히나 한국의 전략이기도 한데 좀 지켜봤다가 늦게 가는. 괜히 먼저 맞을 필요 있나. 네. 백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했던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실험 배상이 됐고 쉽지는 않다. 좀 꺼림칙하다. 네. 그리고도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은. 네. mRNA라는 방식이 새로운 것이고. 처음 해본 데고. 네. 코로나도 새로운 바이러스고. 그렇죠. 이렇게 속도를 내서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 또한 처음 행해지는 것이라서. 그럼요. 뭔가 그냥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 바로 맞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일반 대중이 모두 백신을 맞게 되고 나서 한두 날 지나서 추위를 보고 맞자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가을이 지나면서 이제 제주에 백신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요. 네. 일단은 군인.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미국 군대를 다녀오셔서 예비군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그분한테 메시지가 와서 이 백신을 시험삼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가 원하면 놔주겠다라고 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작년 한 11월 정도가 됐을 때 이미 2차 접종까지 다 끝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의료진들이 많이 맞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진도 사실은 물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맞은 것도 있지만 약간은 이제 시험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료진, 제 주위에 의사하시는 분, 간호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다 연말 때 굉장히 많이 맞으셨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 나라 인스타그램에는 그걸 인증하는군요. 그거 많이 인증하죠. 소셜에 엄청나게 인증합니다. 미국인들이. 인스타그램 측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측에서도 이거를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티를 내라고 권장해서 스티커도 만들어주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한국에서는 한국의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가 그림이 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미국 국민, 미국 시민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이러는데 쓰는 이 소셜에 백신 맞았다 인증. 해외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들끼리 잔치 났네 이러고 꼴불견이에요. 자국에서는 그게 이제 권장할 만한 상황일 수 있지만. 사실 나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그걸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더 심하게 미국이 큰 재난을 겪었고 이걸 다 같이 이겨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소통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백신을 맞았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건. 그리고 또 동료 시민들에게 너도 맞아라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좀 많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맞아서 나는 괜찮았다는 시기에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걸 주려면 역시 소셜미디어가 가장 좋겠죠. 그러네요. 국제적인 특수한 상황 빼면 안에서는 독려할 만한 일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용, 중국처럼 미국이 미국 전용 소셜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참고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험으로서 백신을 맞은 분은 곧 세 번째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미국은 부스터샷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주의 간호사, 의사 등 백신을 맞았다는 분들한테 제가 후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후기를 듣고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네. 또 한국과 미국의 시민들 사이에 또 이런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언론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포털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백신을 못 구해왔다, 무능한 정부. 백신이 불안하다, 무능한 정부.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싸움의 일환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생존의 이유예요, 백신에 대한 불안이.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퍼졌고 주변에 걸린 사람 너무 많고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고 이러니까 다급한데 다급하게 만들어낸 방법이니까 당연히 위험하게 보이죠. 정치적 이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다급한.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백신의 브랜드를 따집니다. 엄청 따집니다. 나 백신 맞았습니다. 무슨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랑 한국인들이 포털의 정치적인 뉴스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스토리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는 딱 하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건 저는 딱 하나 봤어요. 폭스뉴스만. 트럼프와 컴퍼니. 네. 그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만 해도 백신이 답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렇죠. 이제 와서 갑자기 백신 불안감을. 정권을 잃었으니까요. 네. 조성하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폭스가 조선일보보고 배운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폭스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짐으로써 이제 이 사람들만 안고 가야겠다는 게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겼으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린 기본으로 안고 가고. 그렇죠. 확장하겠다. 확장을 해야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할 때는 트럼프가 지니까 그냥. 이거라도 지키자. 여기만 독식하자. 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레드넥 TV가 돼버렸어요. 하여간 제가 이제 실제로 맞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맞아도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아니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감정의 문제가 솔직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적인 통계를 갖다 대도. 그렇죠. 제 주위의 사람들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좀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사실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리고 언론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권위자가 100만 분의 1이라고 말해도 나는 내 친구 4명한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는 게 훨씬 믿음이 가죠. 의료진들이 맞는 장면 같은 걸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보고 얘기를 하면서 더 그런 걸 느껴졌던 게 이분들이 사실은 의료진 중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필요하니까 맞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딱 팔을 걷고 그게 한참 유행했었죠. 팔 걷고 나 맞았다는 티를 내는 챌린지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맞기 싫은 걸 맞는 사람도 분명 많을 텐데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의 짐을 좀 덜어주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백신 빨리 맞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제 주위에서는 못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전으로 알게 된 이런 후기라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 없지만 더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돼서 내가 맞을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생각을 한 게 한국도 선별된 사람들을 먼저 맞춰서 백신에 대한 인증을 제고하는 것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는 확실히 이번에 올 봄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미국은 확실히 제일 중요한 문화 요소 중에 하나가 보훈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깨달았어요. 이게 에센셜 워커들이 이렇게 맞는 장면을 멋있게 알아서 본능적으로 포장을 해요. 꼭 TV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소셜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 한국은 뭐여도 보훈이면 치를 떨잖아요. 지금 의료진들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지금 요양병원이죠. 확진자가 늘어도 한국이 지금 사망자가 늘지 않는 이유가 요양병원에 백신이 거의 다 접종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캠페인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퍼지면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요소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해주고 아무도가 아니죠. 누가 포털이 그걸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 오늘 류피디님이 미국 컬러의 바람막이를 입으셨거든요. 저걸 입고 말씀하시니까 사대주의자 같아요. 국대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서 피디님이랑 에이터님 드리려고 사준 간식도 한번 찍어서 올려주세요. 요거트 프레틴인데. 전통이죠. 미과. 미국 한과. 근데 여기까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최대한 빨리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맞을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는데. 요게 좀 변수입니다. 이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원고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요?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들어오기 전에 원고를 잘 못 보셨구나. 제가 별로 증상이 없이 지나가가지고 언제 코로나에 걸렸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올 봄부터 인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하도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걸렸는데 그냥 지나간.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그걸 겪었겠죠. 근데 이제 11월쯤에 제가 감기 몸살처럼 좀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근육통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었거든요. 그럼 아픈 것도 없어서 그냥 약간 피곤하네 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면은 그렇다고 제가 슈퍼 전파제였던 건 아니고 회사도 재퇴이고 코로나 이후로 저는 어딜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시기에는 미국은 아직도 식당이 제대로 영업도 안 하고 사실상 갈 데도 없었어요. 락다운이 되게 길었어요. 항상 이제 집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한테 전파를 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어떤 경로 무슨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쵸. 우린 삶을 돌아보잖아요. 판데믹 이후에. 나 누굴 마주치지?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잠시 후각에 좀 문제가 있었기도 했는데. 근데 그게 코가 막힌 상황이었고. 제가 또 겨울에 감기를 자주 걸려서. 네. 뭐 그런 거겠지? 그렇죠. 하고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애초에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해서 생활 패턴의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근데 막상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코로나 알았었나라고 생각한 것은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월 중순쯤이었는데 제가 방에 누워있었는데 저희 집이 2층이고 제 방이 2층에 있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가족들이랑 저는 같이 살고 있는데 전체 가족 말고도 다른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거 약간 옛날 공포 얘기 같은 건데. 그러면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같은 게 흘러들어오나? 근데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옆집이. 미국은 그렇죠. 네. 저희 집에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 연기가 쉽게 넘어올 만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아, 그 저기 나홀로 집에서 케빈이 로프를 타고 케빈하우스로 넘어가잖아요. 네. 약간 그 정도의 거리.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라고 그런 이상하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담배 연기 냄새 나지 않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옆집에 담배 연기가 넘어왔다면 같은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종체불명의 탄내가 저에게만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 이게 코로나인가? 그렇죠. 둘 중 하나죠. 후각에 이상이 생겼거나 콧수염이 타고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직감을 했고 바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코로나에 별 증상이 없다고 해도 막상 양성 검사지를 받아들면 청천벽력 같습니다. 약간 아프죠. 갑자기. 일단 주변 사람들 생각이 나죠. 네. 가족들 생각부터 먼저 나고. 그때만 해도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60대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규칙대로 양성 통보 10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사실 이것도 꽤나 힘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에서 격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내 방에 당연히 화장실이 딸려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장실, 주방, 식기, 수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구글에다가 저도 이제 코로나 후유증 같은 걸 쳐보면서 우울하게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건. 침대에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어도 탄내가 계속 나요. 아.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내가 난다고 해서 사실 생활이 엄청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그 탄내가 계속 없어지지 않으면 그냥 심리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막 감기 걸렸을 때 오래 안 나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뭘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냄새라면 코가 지쳐서 어느 순간은 못 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막 후유증 같은 거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 좀 겁을 주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쓴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언론들처럼. 네.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눈에 띄는 것. 네. 1년이 지나도 후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케이스들이 기사로 작성돼서 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냥 제가 해외 입국자여서 한국에서 자격리를 하는 거랑 양성이 나와서 자격리를 하는 거랑 또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해됩니다. 뭔가 이제 주변에 제가 폐를 끼치는 것만 같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채로 10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우울한 상태로 제 지인 중에 이제 의사한테 카톡을 날렸어요. 코로나 양성이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 항체 득 축하 축하 이렇게 왔어요. 친구들이랑 그런 법이죠. 좋게 얘기해 주죠. 어쨌든 뭐 얘기한 대로 제가 코로나에 한 번 걸렸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과거 감염에 대한 검사 한국에서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항체 검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대목에서 이제 망설이게 됐는데 이미 항체가 있으면 굳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국에서 많이들 홍보하고 있는 문제죠. 항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방 조치는 필요하다. 이건 모르는 바이러스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항체가 재감염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아직 검증이 안 됐군요. 이제 정부에 홍보하는 별개로 주변에서는 항체 있으면 코로나 맞아야 돼 이런 의견들도 되게 많았어요. 동네 꼬마들처럼 떠듭니다. 걸렸잖아 넌. 그리고 이제 그런 주변 얘기도 얘기지만 저도 약간 커뮤니티나 사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항체를 있는 사람은 좀 늦게 맞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굳이 내가 남의 몫을 먼저 맞을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어쨌든 위험도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떨어지잖아요.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이고 항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백신을 맞게 된 이유.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녹음하러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는 한국에 반드시 나와야 됐는데 이제 그때 백신 접종자는 격리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네요. 실패자를 마주 보고 있네요. 실제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 사는 분들은 이걸 유심히 보지 않으셔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보도는 많았고 보도가 많으면 이걸 물고 가는 여의도 레카가 있죠. 계속 백신 접종자한테 격리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4월 말에는 하태경 의원도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어디나 닦으시는 분이죠. 무소부리하고 무의부 제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 이분 붙었으면 분위기 좀 조성되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3월부터 제외국민들이 이제 백신 맞고 2주가 지난 뒤에 항체 형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면제를 해주자는 청와대 청구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많이 다니는 제외국민들이 청구를 올렸습니다. 네. 꼭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4월 22일 날 백신을 맞았지만 격리면제를 받지 못한 채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맞게 된 백신 어떻게 맞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후부터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많은 나라들의 해외 접종자에 대한 정책들을 봤어요. 이 행정의 일관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나라와 믿을 수 없는 나라를 구분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행정을 결정하는 우리나라가 자기들의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믿을 수 없죠? 그럼 위에 믿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은 막 들어가도 돼요. 그 위계에서 한국을 살펴봐야 돼요. 네. 한국은 그 어떤 나라의 행정도 믿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백신을 못 믿는 게 아니죠. 백신은 같은 걸 쓰니까. 그렇죠. 행정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 안 맞은 사람이 맞았다고 거짓말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그쪽 나라의 행정력이 걸러낼 수 있을까? 너네 나라가 책임질 수 있어? 속임수를 간파했어? 못지마네.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나성이는 자가격리랍니다. 그건 뭐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는 백신 맞은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XSFM입니다.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무.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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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키, 이어?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 키, 이어?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무인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인류사 모든 문학을 내성마비 장애인의 입장에서 새로 해석한 문제작. 아만다 레덕의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쓸고 있는 저널리스트 율라비스의 최신작 면역에 관하여. 그리고 현대 퍼플리스트 지도자들의 모호한 개성을 분석한 카스 무대.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드 바서의 퍼플리즘. 예일대 명강의 시리즈 오픈 예일코스의 책. 예일대 정치학과 스티븐 스미스 교수의 정치인문학 강의 정치철학 등 좋은 책 큐레이션은 여러분의 시간과 삶에 영향을 주는 귀한 재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책이에요. 네. 값어치에 비해서 싸게 파는 정치사회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이제 소장은 도장 찍기에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찍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을 못 읽으실 수도 있겠네요. 나 책 봐야 되는데 다 포장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액세스몰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모든 책들 외에도 많은 책들이 이제 마키아벨리의 편지의 아카이브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망하지 않고 조 소장이 예전보다 많은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액세스몰에서 확인해주세요. 살짝 질문을 해보자면 휠체어를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는 어떤 문학을? 어릴 때 많이 보는 책이죠. 안데르센 동화, 그림형제 동화, 심지어 슈퍼히어로물. 슈퍼히어로물까지요? 디즈니 만화 영화, 요즘 넷플릭스 HBO 드라마 이런 것까지 이 입장에서 논평합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이야기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책이죠.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모호한 개성을 분석한 포퓰리즘이라는 책. 캐릭터 소개 같은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포퓰리즘과 관련돼서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책 고르기가 어려운 게 이 저자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책들이 제목에 포퓰리즘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셨으니까 이제 광고의 틈을 타서 답을 해볼게요. 관종의 사회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관종의 사회학. 그건 무슨 과에서 공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종대학. 관종경영학과.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작자 본인의 정치적 편향의 문제 혹은 작자 본인이 관종인 문제 혹은 작자 본인이 그 관종의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기에는 사회적인 경험이 너무 일천한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들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해요. 포퓰리즘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야 해석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관종의 사회학. 포퓰리스트에 관한 책은 마치 철구가 쓴 아프리카의 문제점.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 유튜버 대해부. 저자 대도서관.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을 큐레이션 받을 수 있는. 믿고 큐레이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싸게. 마키아벨리의 편지입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백신 맞은 이야기는 사실 그 아이씨보다 요파씨에서 먼저. 그렇죠.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큰 무리를 잃었었죠. 네. 모럴이 부족한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원고를 보니까 그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네요. 네. 보죠. 네. 자 나성인 백신 맞은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작년 말이나 이런때만 해도 제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먼저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2월 말쯤부터는 내가 백신을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언제였냐면 이제 뭐 이건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마다 이제 백신을 받는 양도 좀 다르고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하는 시기나 범위도 되게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캘리포니아 기준입니다. 의료진들이 거의 다 백신을 맞아서 60세 이상이 백신을 맞고 있었던 때가 2월 말입니다. 시작 단계군요. 네. 이제 3월 초쯤인가에서부터 의료진을 제외한 프론트라인 워커,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런 의료진 아니지만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의 사람들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참 또 하나 부러운 점이에요. 미국은 확실히 올해를 계기로 이 프론트라인 혹은 에센셜 워커에 대한 인식이 확 늘어났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 중요하다. 잘해줘야 된다. 혹은 챙길 만큼은 챙겨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겪고도 이 필수노동자 개념이 아직 많이 안 퍼졌어요. 언론 탓이라고 봅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말마다 파트타인 잡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맞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죠. 주말 에센셜 워커였군요. 네. 제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에센셜 워커, 땡큐, 프론트라인 워커, 땡큐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겁나 써 있죠. 네. 그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집 앞에 음식 배달원 분들을 위해서 막 물이나 과자 같은 거 갖다 놓는 분들도 있고. 와. 그런데 미국은 제가 알기로 택배기사가 택배를 놓고 가면 누군가가 와서 바로 훔쳐가는 나라 아닌가요? 아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거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였어요. 게이트가 있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마을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과자와 물이 오래 안 없어졌던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저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때 되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운전을 하다가 감사해야. 아 자꾸 나잖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뒤에 음식을 배달하고 가면서도 난 그걸 깨낫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담으로 옛날에 그런 걸 봤거든요. 미국에서 고양이 똥 버리는 방법. 뭐요? 아마존 상자에 넣어서 밖에 내놓는다.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신발을 좋아하니까 신발 배달을 할 때도 미국 나이키에서 나이키 스우시가 엄청 크게 그려진 박스에 배달을 했었어요. 재작년인가에. 사람들의 엄청난 집중 포화를 막고 박스를 바꿨죠. 아 그래요? 훔쳐가라고 주는 거나 맞지. 어 나이키 신발이네. 박스에 고양이 똥 이렇게 써야 돼요. 마른 것.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항체가 있으니까 안 맞아도 되겠지 하다가 한국 들어가야 되겠다는 일이 생기면서 최대한 빨리 맞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이 개발된 미국에 있는 한 개인의 왔다 갔다 하는 고민들이 현장이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아마 백신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저희들의 미래겠죠. 혹은 지금의 미래이기도 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항체가 있는 사람 또한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얘기하니까 CDC도 계속 그걸 권장하고 있고요. 이때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백신을 맞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더니 의료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맞을 수 있을 때 맞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백신을 예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겪지 못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에 한국인들은 그거 고민할 가능성이 적어요. 내 때 되면 맞느냐 아니냐만 결정하면 되니까. 먼저 연락을 주니까 국가가.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미국은 달랐어요. 백신을 예약하기 전에 제 주변에서 많은 루머와 소문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나는 어떻게 백신을 맞았다는 성공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백신 놔주는 곳이 있어서 갔더니 나 이제 어차피 보관 문제 때문에 곧 폐기해야 되니까 너 맞을래? 조성주. 물론 훨씬 더 격식이 있었습니다만. 소장님은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셨지만. 아니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고위험군의 어떤 분하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런 분을 이제 병원까지 같이 데리고 가줬는데 간호사가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너도 맞을래? 이렇게 해서 맞았다. 그런데 그건 논리적으로도 이제 고위험군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맞는 게 좋긴 하죠. 상식적이네요. 어차피 그리고 개방된 백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 병원에서 보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지인한테 빨리 전화를 돌려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맞기도 하고. 뭐 다들 좀 기적 같은 얘기. 뭐 약간 고로쇠물 같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일부 백신 접종하는 곳에서는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 확인을 하지 않고 놔준다.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네. 3, 4시간씩 줄을 서서 막 백신을 맞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어요. 네. 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뭐 그거에 대한 앱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접종이 좀 이제 범위가 넓은 시각함은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음. 그 좀 층위는 그러니까 그 수준은 낮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긴 하겠죠. 네. 사실 많이 그럴 리는 없는데 한국의 행정 스타일상.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뭐요? CDC에서 그 백신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FAQ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찾으러 들어갔더니 언어를 한 20여 개 이상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문화국가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는 그 확실한 아젠다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 확인하지 않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서류미 비자들.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자격리를 하던 쪽의 숙소가 이제 이태원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자나 이런 걸 묻지 않을 테니까 검사를 받아라는 식의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어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다른 데서 절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게 전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사실 행정력이 없어서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나라는 어딜 가나 행정이 뻗치지 못하는 인원들이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렇군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각 주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책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서는 60세 이상은 3월까지 맞게 했고. 어떤 주는 2월 안에 모든 접종을 끝내고 그랬습니다. 인구가 적다면. 주마다 백신 확보도 다르고. 격리 정책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저는 이제 어디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확진을 받았으면 12일 격리하라고 하는데. 제 친구 조지아 사는 친구는 외국을 갔다 왔는데도 격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웰컴. 웰컴백. 다시 잘 왔어. 밥이나 한 끼 하지. 그런 거예요. 신고할 것은. 심지어는 어떤 플로리다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아무런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백신 관광을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플로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군요. 진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 백신에 대한 확인 절차가 느슨한 것이 인도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행정의 미비점인지. 다 감안했겠죠. 좀 흐릿하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턴 캘리포니아라고 내 차례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차례가 온 사람은 예약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제 신상 정보를 넣고 제 직종을 Food and Agriculture. 그러니까 외식 산업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표기한 다음에 들어갔더니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요. 네. 예약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고 장소를 입력하면 주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에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리스트를 쭉 보면 보통은 병원이나 약국들인데 미국은 약국들도 주로 대형화되다 보니까 마트에 갇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이 생소한 것들 중 하나죠. 한국인이 봤을 때. 약국이 붙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약 섹션이 그냥 쫙. 안에 있어요. 마트 안에. 거기를 총에 맞은 주인공이 약 다 떨어뜨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가방에 넣고 품에 넣고 비틀비틀하면서. 그렇죠. 그럼 꼭 백인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약간 그것들 인종차별 아닌가. 그럼 흑인 아줌마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어? 총 맞았네 하고 지나간다는 거. 약간 좀 의아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걸 검색하면 대형마트에서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리스트를 보고 계속 실패했는데 남는 자리가 잘 없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들 백신 맞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데 또 이게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아 치스탁이군요. 네. 이게 막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체크한데도 계속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오기가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슈프림도 먹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패신을 못 맞겠나.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죠. 네.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박스로고 이런 거는 10만 장도 안 풀리는데. 이건 1억 개가 2억 개가 풀렸다는데. 그렇죠. 내가 이걸 못 먹어? 이를 악물었던 거죠. 내가 오프 화이트 프레스토도 먹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제 지인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줬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습니다. 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백신 접종을 해주는 곳에서 본인들이 원할 때 자리를 추가하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아 로컬 룰. 지역 센터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업데이트가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접종해 주는 측이 재고 관리 등을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약국들은 대부분 오후 2, 3시쯤에 백신을 배달받게 되고 이후에 바로 자리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100% 맞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2시쯤에 시도를 해보니까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상관관계를 할 수는 없어요. 뿌듯해지죠. 이제 다시 한 번. 역시 나는. 그렇게 저는 3일 뒤에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이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슈프림으로 치면 이제 슈프림 직원하고 친해진 거죠. 언제 풀려? 막 이런 거죠. 그것도 노하우죠. 대망에 백신 맞던 날 한 대형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약국에서 맞기로 한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못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확인을 할 줄 알고 제가 외식업계에 종사한다는 증거를 갖고 갔습니다. 증거는 뭐예요? 우리나라를 치면 약간 보건증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제 재직증명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제 가니까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신분증만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들은 얘기가 외식산업에 종사를 안 하더라도 이걸로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백신 맞을 수 있다. 가면 딱히 확인도 안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도 요파시에서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파시에 사연을 보내신 분이 그냥 갔는데 빠꾸를 맞고. 네. 그다음에는 재직증명서를 들고 가는데 빠꾸를 맞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서 맞았거든요. 네. 아, 무슨 자격증? 외식산업에 종사한다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서. 어느 나라였어요? 캘리포니아요. 그것도 이제 사이버 수업 정도 듣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이 나가고 북미의 청취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때 많이 저한테 돌았던 루머 같은 게. 네. 이제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빨리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 또 교육 관련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있대요.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이런 술수가 되게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많이 퍼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주위의 지인들도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맞은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암암리애들 많이들 사용되고 통용되는 방법 정보들이 공유되고. 네. 그래서 제가 한 어떤 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지도 않는데 외식업 종사자다라고 백신을 맞으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종이를 주면서 어떤 식당에서 일하냐 적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일하는 식당을 적겠다. 이름 팔려고. 어딘지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양심도 좀 곤란하다. 제가 식당 주인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든 이렇게 얼버무리에서 적었나봐요. 뭐 그냥 김밥천국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적은 종이를 걷어가지도 않더래요. 아 기념품이구나. 행정 참 묘합니다. 그 나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가 허술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열심히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은. 반반이라고 봐야죠. 맞춰야 된다. 그냥 뭐 어쨌든 시기에 차이지 어차피 맞을 건데 맞히자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게 오히려 공익적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저는 한국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참고할 건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안 보여요. 물론 뭐 잘 알아서 준비했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찾아가서 줄 서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찾아와야죠. 국가가. 그거 말고는 뭐 사람 사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는 개인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건 되게 잘하죠. 네. 여기는 뭐 아무튼 여기는 여기 나름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4월 15일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주정부에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신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살지 않는 학생비자 이런 분들도 맞아야 되니까. 집단 면역 형성을 하기 위해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백신을 공짜로 맞을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여행객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주에서 잠시 여행하던.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른 주에 신분증을 가져와도 캘리포니아에서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제약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백신을 맞았는데 사실 진짜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잠시 한 대 대기하라고 하더니 이제 약국 옆에 작은 방에 불러서 제가 그 전에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걸 맞아봤는데 그때랑 다르지 않게 그냥 팔 걷으라고 그러고 주사 놔줬습니다. 오히려 백신 독감 때보다 더 쉬운 느낌이었는데 맞고 나서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주의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만 혹시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15분 정도 매장 내에 있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로컬 룰도 재밌습니다. 한국은 30분인데 15분이네요. 그런데 뭐 이게 차 안에서 기다려도 되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잠시 약국 앞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백신 맞았다고 이제 카드 주고 뭐 뭘 같이 주더라고요. 뭐요? 보니까 마트 할인 쿠폰. 왜지? 이분들 장사 잘하네. 백신 맞으러 왔으면 양심적으로 뭘 사라는 뜻인가. 약간 그거 이제 편의점 갔는데 화장실 쓰려면 콜라 하나 사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건가. 아무 상관없는 거 샀는데 꼭 P2P 쿠폰 엄청 보내주잖아요. 엄청 주잖아요. 그렇죠. 뭐 사면 그런 거 같은 건가. 옆에 한 80대로 보시는 지긋하신 백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저같이 젊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게 신기해 보였나 봐요. 그래요. 백신을 어떻게 맞았는지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은 또 2차까지 맞았다면서 플렉스 한 번 해 주시고. 그걸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가 외식산업 종사자다. 라고 했더니 피식 비웃으면서 다음부터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안 거는 건 좋았는데 사실. 뭔가 외식산업에서 일한다고 하면 뿌리 깊게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생각을 바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체력이 안 받쳐주는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제 친구가 이 말 듣더니 야 그땐 저 의사인데요. 해야지 무시 안 당하지. 뭔가 아시아는 공부 잘하고 의학에 종사할 것 같다는 이 스테레오 타입을 제가 채워줘야 되는 건지 이제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소소한 편견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네요. 네. 백신을 맞는 건 그렇게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네. 백신을 맞고 나서 증상에 대해서는 진짜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 진짜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또 제가 별로 증상이 없었습니다. 소개할 게 없었습니다. 나성이는. 어떤 분들은 밤새 오한이 나고 열이 38도까지 올라가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딱히 아프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러시고 대체적으로 증상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인들의 경험담 같은 걸 좀 뒤져보면 백신이든 코로나19 걸린 거든 여기서 다수라는 건 제가 60%인지 70%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나성인 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도 몰랐고. 젊은 사람들은. 백신 나이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신 맞냐도 똑같았고 아무렇지도 않았고. 저는 이게 제가 전에 걸린 적이 있어서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항체가 있는 사람이 더 아프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건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이 더 아프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럼 2차에 아프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작은 종이카드 하나를 줍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준 종이인데. 이게 제가 사실 오늘 들고 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허접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따로 관리도 안 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레벨의 허접함일까요? 어린이 은행권? 어린이 은행권 되게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루마블 돈 같은. 그거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허접해요. 그러면 부루마블 은행권보다 허접한 건 부루마블 황금열새. 황금열새 좋아. 차라리 황금열새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황금열새 자리에 주사기 모양이 이렇게 있고. 아니 그리고. 뒤에 보면 한 톤을 쉬어갑니다. 제가 놀란 게 CDC에서 카드를 이렇게 주나 봐요. 많이.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약사가 적어줘요. 무슨 백신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 맞았다는 걸 적어줘요. 어디서 맞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약사 테이블 옆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벌크로. 그냥 누가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고사 따라서는 이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거 이만큼 갖고 가서 그냥 써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인심 좋은 약사는 누구 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라고. 그게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위조가 쉬워서 이미 많은 위조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최근에 이게 제가 격리 해제되기 전에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바의 주인이 이걸 20달러에 팔았대요. 위조를 해가지고. 사실 그거 장사하신 분들은 기껏해야 몇 백 달러밖에 못 벌었겠지만 어찌 보면 저개발국의 희생자들에게는 첨벌을 받을 짓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자가격리 면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화나는 포인트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맞고 집에 와서 심지어 제가 얼마나 증상이 없었냐면 물론 맞자마자 증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만 맞고 나서 이제 멕시코 음식을 투구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먹었어요. 칠리. 그냥 뭐 그럴 정도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왔는데 다만 팔은 정말 아팠습니다. 아 그래요? 근육통처럼 막 아랫고 팔도 들기도 힘들고 팔 안에 좀 겨드랑이 쪽에도 통증이 한 3, 4일은 갔던 것 같습니다. 맞은 다음 날에는 약간 몸살 같은 근육통이 있었는데 미리 타이레놀 먹으니까 그런 증상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준 그 약사분한테 받은 어드바이스는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먹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진통제는 백신 효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있다가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요것도 자동으로 안 되나 보군요. 아 1차 접종할 때 2차 접종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미국 시스템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국민을 부르지 않네요. 그거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백신을 맞는 곳에 따라서. 아니 뭐 병원같이 이제 좀 시스템이 철저한 것은 해주는데 이렇게 약국 같은 데서는 그냥 뭐 맞았으면 뭐 너가 다음에 알아서 예약해 이런 스탠스예요. 약간 신발 왼쪽 오른쪽 따로 파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일을 보내주죠. 네가 예약을 해라.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런 메일을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실패하다가 주변에 이제 백신을 먼저 맞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전산상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너가 맞았던 약국에 연락을 해서 물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구전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약간 무슨 인스타에 생활 꿀팁 같은 게 이제 백신 꿀팁처럼 다 막 전해져요. 이게 일본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걸 종이에 손으로 쓰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들 얘기하는데 수기 문화의 문제. 미국은 구전 문화의 문제가 다 말로 해야 돼. 그러네요. 해결책은 다 구전으로 왔네요. 아까 그 백신 예약하는 것도 구전이고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데 왜 시스템에 증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따가 2, 3시쯤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받은 약사분이든 거기 계시는 분이 나 당신 알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2, 3시쯤 해봐야지 했는데 2, 3시가 되기 전에 저한테 갑자기 시스템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예약을 잡아줬다면서 장소와 시간이 메일로 통보됐습니다. 전화로 한마디를 하자.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통화하면 뭐든지 해결되는. 엄마 홈페이지 안 된다고 써있어. 전화하면 될 수도 있어. 일단 부딪혀봐. 진짜 한국의 행정이 소중함을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라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권리인데 민원인이 그걸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경우는 결국 신청하지 못하는 누락자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걸 뚫고 있어요. 지금 나성인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3주간 기다려서 일단 이때 해서 예약을 했고 3주간 기다려서 2차 접종도 마셨습니다. 2차 접종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틀 정도는 근육통 같은 게 있었는데 이때도 타이레놀 먹으니까 버틸만 했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도 쉬지 않고 다 잘 처리했습니다. 큰 증상 없이 이걸 지나가니까 저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소셜미디어에 백신 다 맞았다고 자랑도 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도 했죠.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던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입장을. 한국에서 백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고. 물론 한국은 백신이 늦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백신이 제때 놓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백신이 백신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죠. 삼라만상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또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셨다면. 제가 화이자를 맞았다는 것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제외한인들의 청원 댓글 중에서도 니들 백신 맞았다고 자격립 면제해달라고 자랑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약간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까.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 제외하면 먼저는 말을 안 했어요. 백신 맞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게요.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세상이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일단 미국 행정이 실제로 어땠나. 캘리포니아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인의 일원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거대한 커뮤니티에 저지른 잘못이 내부의 구성원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가. 같은 것도 좀 잘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느슨한 행정이 오히려 인도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 혹은 이제 백신을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맞게 하기 위해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맞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느슨한 행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적지 자동화가 잘 안 돼 있었으면 지금 갑자기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선택은 백신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또 새삼 다가오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는 넘쳐나는 백신 상황을 즐길 리는 없어요.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갖다 쓸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것도 한국 국민들 숫자를 넘어갈 정도로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실제로 한국 방역 당국의 행정으로 백신 맞는 차례가 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서류 미비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이제 미국 일부주 같은 데서는 관광객들한테도 맞춰주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출장을 갔던 기자분이. 그렇죠. 거기서 백신 맞는 후기를 써가지고 이제 집중포화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2021년 2, 4분기에 가장 유명한 기자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언론에서 아마 융단폭행으로 외국인이 우리 백신 다 뺏어간다. 그렇죠. 이런 여론몰이 엄청 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한국 국적의 시민 천만 명 맞았을 때 천명 맞았다고 대서특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행히 그런 의견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최소한 비춰지는 것은.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경험치가 다른 거겠죠. 나쁜 일 일어난다. 나쁜 일 일어난다. 이러면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비웃는데 인식의 수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점도 멀리서나마 읽었습니다. 네. 백신 맞은 얘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고민해 볼 수 있네요. 내일 좀 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성인의 이야기가 반도 안 끝난 게 백신을 캘리포니아에서 맞은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구전에 의해서. 네. 이제 한국에 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내일부터 하죠. 홍영훈 나성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나성인 백신 맞은 얘기 들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맞았더니 바늘이 따가웠다. 사실 이런 얘기 한 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의미로 백신에 대해서 생각했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인이 백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언론의 부작용인데.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서유럽인들이 백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실제로 백신을 자기들이 처음 맞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회 시스템의 부작용. 방역 실패의 부작용이기도 하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지금 방역에 지난 1년 반 동안 성공했던 나라들은 접종이 늦거든요. 늦은 건 허둥지둥 돼서 늦는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늦는 거죠.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접종 늦는데 그게 전략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백신 맞고 한국 들어온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게 참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아직도 국밥하면 머릿속에 가장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금액은 5천 원이잖아요. 그래요? 네. 물론 요즘에 5천 원짜리 국밥이 없지만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짜장면 하면 반사적으로 3천 원. 아, 그랬군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개발도상국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네. 그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새롭고 또 그걸 염두에 들으면서 이슈를 확인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이 선진국이고 누구 부러워할 거 없다라는 얘기를 서로에게 서로에게 많이 하면서 다독였는데 그 실체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랑 에디터는 그 실체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도화지. 그렇죠. 두꺼운 도화지 인증카드. 저는 올해 실제로 이 인식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면 또 많은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설렁탕 집에 가서 5천 원이라고 고집부리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여장면이 3천 원이라고 원래. 3천 원이잖아 하면서 고집부리면서 내는 기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네. 생각을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일상의 디테일.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 북미 대륙의 이야기를 한국에 좀 더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내일 좀 더 이어가보죠. 나성인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리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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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